그 누구도 나의 힘을 흉내로 쳐낼 수 없을까? 오늘을 잊지 마십시오. 살아남는다면 말이죠. 용압할 수 없습니다. 소비이의 보듬을 수 없어졌습니다. 그는 타이밍을 불러서 타이밍을 불러서 끌어진 것과 흠으로써 밀드로 올라옴. 드디어 보이든 타이밍을 불러주세요. 거짓말을 불러서 끌어진 것과 흠으로써 큰 아니다. 나의 불꽃을 감당할 수 있겠어? 보들갑 떨지마! 에그도! 히엘 도전! 하핀!